안녕하세요. 마타리에서 아르막 역할을 맡은 빅스레오 정태군입니다. 첫 번째 뮤지컬을 하고 다음 뮤지컬을 위해서 일단 레슨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. 그리고 마타리 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뮤지컬의 초연으로 공연을 한다고 오디션을 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생각도 안하고 바로 오디션을 보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처음 연습을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고 지금도 공연을 위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연습할 때는 선배님처럼 그리고 연습실 밖에서 형, 누나들처럼 이렇게 너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덕분에 공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